아니라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이 모든 역사를 지배하는 현존사인 것이다. 끊임없이 역사 의미를 묻게 만드는 현존재의 역사인 것이다. 일본의 강점 통치가 없었다면 고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등장한 미소 양국의 분할 점령도 없었을 것이고 미군정도 없었을 것이고 제주 4.3선과 여순 민중 항쟁도 없었을 것이고 빨갱이 석출도 없었을 것이고 빨갱이 이거 맞죠? 반공의 념도 국시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6.25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세계의 냉전들이 있어 양상이 달라졌을 것이고 오늘날 소위 말하는 진본이 보수이냐니 쓰레기이냐도 이 역사에 발붙일 곳이 없었을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니 뭐냐는 보수이냐면 결국 반민 특유의 자절로 살아남은 친일파 세력이 대강을 이룬 비극적인 흐름이 뿐이다. 저는 이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죠. 어느 때 사람인데 일제 때 사람인데 살아 있겠습니까? 이런 떳떳지 못한 슬픈 몸부림도 일본의 강점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가 어찌 됐든 잊고 살자는 윤석열 일제 강점기의 강정도 피해자들이 일본 전문기업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묵살하고 그것을 황당하게도 우리나라 기업들 보고 대리변상을 하라고 외치는 윤석열 과연 이런 기상촌의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 어찌하여 이 나라 대통령이 되었는가? 이 나라의 미래에 어떤 흉흐를 몰고 올 것인가? 도대체 어찌하여 외국 강도 가해 행위에 대해서 그 강도의 자산이 성대히 남아있음에 불구하고 피해자 나라의 기업이 대신 돈을 낸단 말인가? 과연 우리나라의 강제징용자들이 그렇지 않죠. 속으로는 계산을 하겠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 기업이 되는데 이제 그게 체면이 안서니까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겠죠. 그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 만에 돈을 얻으면 그만이란 말인가? 과연 유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천수의 종료를 앞두고 돈으로 원한단 말인가? 이들이 원한 것을 일본의 반성이었고 국제 도덕의 회복이요. 새로운 화해의 장애를 연지하는 것이다. 꼭 낭만주의자 안중공학 같죠.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윤석열 식으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끝내버리지 않은 잔치가 아니라 일본의 중심 어린 시인과 시정과 반구의 자성을 요하는 현조를 존재의 요인 것이다. 일본의 반성이 없이는 동아시아 문명의 질서는 진정한 도덕성을 회복할 길이 없다. 모든 역사는 현대 세대. 윤석열은 또한 유럽 국가 간의 대립과 그 화해의 사리를 언급하면서 그의 역사의 인식의 부정확성과 본질 외국의 천박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말한다.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경험했고 그럼에도 전쟁 당사국들은 미래를 위해서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뭔가 절대 불가능하다거나 일본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용서를 구하여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윤석열은 마치 유럽의 국가들이 선진국 이래서 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과거사를 다 잊고 협력한 듯이 말하고 있다. 20세기 유럽사 그리고 그의 연동된 세계사 아가씨는 히틀러라는 광파한 인물과 그가 선도하는 국가사유주의 독일 노동자장의 무분별한 반응이다. 그리고 20세기 동아시아 아가씨는 히로이토 쇼와 텐노우를 향진 채로 천황이죠. 맞들고 대동화 공항격을 외치면서 조선 감정, 만조사변, 중국 대리인 진공, 난징 대학살, 태평양 전쟁 등 무분별한 침략 전쟁을 일삼는 일본 천황제 궁극주의 반응이다. 그렇지 않죠. 뭡니까. 미국이랑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소련이죠. 일본이 키워가지고 만조를 점령하게 된 거죠. 막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거기까지 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중국을 좀 괴롭힌 거죠. 어떻게 보면. 일본을 도입해가지고 강도질을 해서. 중국이 강대국이 되지 못하게 막은 거 아닙니까. 이 양자의 만행은 세계사에서 그 경중을 가릴 수 없는 막상막하의 대제약이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더불어서 이 제약이 처리되는 과정은 너무도 극적인 대비를 이뤘다. 그래서 나치의 최고 권력적인 히틀러는 베블린 함락과 더불어서 소련 점령군의 보탄소리를 들으면서 지하 벙커에서 자살의 방어서를 당긴다. 아니 좀. 아르헨티라로 바티칸이 국적 세탁해가지고 거기서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그 인정이 상응하는 소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그러나 소호와 텐노우는 자국민의 땅의 원폭이 투하되고 방대한 동아시아 인민들이 자기로 인해서 그토록 끔찍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은커녕 천황제의 존속을 위해서 자신의 안정을 지속시키는 다양한 방도를 강구했다. 만약에 루이토가 자신의 죄를 자인하고 반성하는 성실한 유서를 쓰고 자괴를 했다고 한다면 일본 국민들은 대동화 전쟁이 자국의 그릇된 가치관을 수사한 것을 깨달을 기회가 얻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량을 용인했으며 흥사단 운동을 창조했으며 다양한 교육개몽 운동을 벌인 선구적인 독립운동가 안창호는 은봉길의 훈커 공후 폭탄투착 사건 이후 일제경찰에 체포되어서 극심한 고물을 맞고 여러가지 질병합병증이 도져서 사망하는데 절감케 한다. 과연 일본인 어느 누군가 무기나 무기나 내 놈이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외칠 수가 있겠는가. 히로이토는 전쟁 책임을 뒤집어쓰고 자괴를 하거나 전범으로서 재판을 받았어야 옳다. 그승고 천황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메가더라든지 미국이 했어야 했는데 안 하지 않았습니까? 직무유기죠. 사실 전후에 천황제의 끔찍한 죄악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일본의 양침 세력들은 천황제 폐지를 갈망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무르기가 있었다. 당시 천황제를 폐지할 수 있었던 역량은 미군정이 손악이 있었다. 메가더 결단하라고 천황제는 일본의 역사에서 사라질 수가 있다. 일본의 역사에서 천황제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본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축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메가더는 목전에 군사적 상황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없었다. 그가 천황제를 존속시킨다고 생각한 이유는 1차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대륙 석권 과정에 미국이 전혀 힘을 쏘지 못했다는 사실을 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이 공산주의로 함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 우익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이 동아시아 질서 군사적 균형을 깨는 매우 불리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메가더는 원천적인 방공주의였다. 메가더는 중국의 입을 과대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치 문화의 정책이 본질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제어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것을 더욱 더구나 일본에서 천황제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동아시아 항구적 평화를 도마하고 미국의 제어력을 강화시키는 근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 자살과 동시에 히틀러라는 망성과도 벌어서 광기어린 행동을 일삼았던 자신들의 모습이 터무니없는 오이루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기회가 주었다. 그리고 다시는 나치당과 같은 정당이 등장할 수 없도록 본질적으로 정치 제도를 뜯어붙였으며 나치는 뉴른베르크 재판을 통해서 범죄 조직으로 규정되다. 독일에서 나치 독일과 관련된 상징물을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조차 법적으로 금지됐다. 나치 경례조차 법적으로 금지됐다. 이런 독일에 비해서 일본 국민들은 본질적인 반성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천왕이 더 이상 아키즈미카미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을 지고 있는 시일한 뜻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한 인간선언조사는 발표됐지만 1940년 1월 1일 천왕의 모든 상징성과 권위는 그대로 보존했다. 천왕이 태양의의 신 아마테리스 오미카미의 신성한 혈통이란 것도 명백히 부정되지 않았다. 메가더는 미 군정의 최고 권력자로서 일본을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통치할 수 있던 헌법을 비롯했다. 메가더는 이 과업을 일본인들에 맡기지 않고 에나쿤 총사령부의 행정국장인 유큰 소장 코트니 휘트니 조지 워시턴 대학에서 법학 박수하기로 받은 법률과 미 점령기간 동안에 일본 정부 사회, 경제의 자유와 구조를 만든 데 큰 기여에게 맡겼다. 이렇게 해서 일본 헌법은 1940년 2월 초에 엿새 만에 만들어지고 있다. 자세한 것은 여기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 헌법은 미국 헌법을 무대로 해서 만들었지만 전혀 일본적인 전통이나 문화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타자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객관적으로도 인권을 존중한 매우 훌륭한 헌법이란 것이다. 이 메가더 헌법을 좋아하는 그 원형이 미국 헌법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권위있는 인물 보은 현대사가 맥클레인의 기술이다. 어쨌든 일본인들은 그렇게 사악하고도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이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그 범죄의 원천이 철왕제를 권위있게 보존하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민주사회 국가로 멋들어지게 이행했던 것이다. 일본 강도들의 강점으로 인해서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일본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폐망국가의 상의를 치료했다. 그러니 일본은 반성이라는 교훈을 역사에서 얻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냉정고도 속에서 나이스하게 매끄럼하게 조선의 희생이 아마테레스 오미카미의 나라를 보존하기가 또 하나의 재식인 것처럼 흘러갔기 때문이다. 아는가 1970년 12월 7일 나치의 이상이 너무나 컸던 폴란드의 슈도 바라샤바에서 일어났던 일을 국빈에서 폴란드를 방문하고 있었던 서독의 수상 밀리 브란트는 본시 무명사의 무덤에만 화환을 바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브란트 수상은 거기서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유태인 개토봉기 영웅들이 기린 기념비도 허락할 것을 고집했다. 그곳에 전 오직 2명의 병사만 서 있었고 300명 정도의 관중이 지켜보고 있다. 브란트가 개토 기념비에 허락했고 한 단을 뒤로 물러나서 빗물에 젖어있는 바닥에 곧바로 무릎을 끌었다. 손을 앞으로 모으고 약 14초 동안 무릎을 꿇고 꿇은 채로 목념에 적응했었다. 당시 좌파잡지인 슈피겔조차도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브란트는 과연 무릎을 꿇어야만 했는가로 물었고 당시 여론조사에 의하면 30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무릎 꿇기를 지지한 비율이 거부보다 약간 높았고 그 사이에 연령대는 거부가 확실히 우세했다. 다시 말해서 그의 행동은 여론의 분위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앞서서 감행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염스틱적 언론들은 그가 무릎 꿇고 있어 독일 국민들은 일어설 수 있었다고 그의 용기를 극치한다. 타임즈는 브란트를 1970년대 올해의 인물로 제정했으며 이듬해 1970년대에 그를 노벨평화상을 받다. 브란트는 젊은 시절부터 반나치 운동을 쓰며 1969년 서두구 총리가 되면서 논란의 핵심이 된 동방유기를 추진했다. 동독을 비롯한 다른 동료로 국가들의 관계를 개방하여 민주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브란트는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 또 사죄의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언어가 닿지 못하는 곳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소박하게 진심어린 마음을 토로했다. 그가 무릎을 꿇을 순간 나치 독일의 역사가 정산되고 통일을 향한 독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고 1989년 독일 통일의 1위까지 산란한 여정이 이루었다. 독일의 통일은 동서냉전의 종식을 의미했고 2년보다도 더 중요한 삶의 평화를 인식시켰다. 결국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이라는 인류 사상의 유례가 없는 개방적이고 강력한 공동체를 창출하는 데까지 이뤘다. 아시아에도 이런 연합이 얼마든지 강한다. 그러나 이런 연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진심어린 반성이 전제되고 미국의 회방이 없앤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분열시켜라 그리고 다스레라. 디바이든 임패라라는 매일 고전적인 군사 지배 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반일감정 자체가 배우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 렘비어 교수, 하버드 대교수 미국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걔가 막 위안부 부정해가지고 반일감정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일본에 이간질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미국 정부가 지킨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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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